이영은 선수의 서비스로 에이스매치 출발합니다. 레트 맞고 컷. 디펜스를 하고 있어요. 자, 승이 컸던 이영은. 저 rewind pun. 음료가 한 HAVE 2.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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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저렴한 금융은 지비하게 노릴 필요가 있는 유민지입니다. 우린이 투하ingerolu가 거의 있는 정복이었습니다. 우린이 투하ingerolu가 없는데 이 상대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. 자, 노련아이 형의 모습이구요. 근데 수수기기가 좀 어려워요. 자, 수수기기 풀어야 하는 유민지. 미들코스 공기를 잘 풀어가고 있는 이영은 다시 한 번 서브 넣었구요. 하지만... 짧은 두드려야 하는 유민지. 그렇죠. 공격을 잘 받아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을 주고 받는... 자, 마지막 집중력... 네트 걸림... 두번째 게임 출발합니다. 백핸드 대형 앞서고 있습니다. 이번엔 긴 서비스로... 원올... 그렇다면 코스 변화 조금 좋으면 좋겠습니다. 네트 맞고 허선합니다. 비율이 어떤 득점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... 네트 맞고 뜬 공... 네트 맞고 뜬 공... 네트 맞고 뜬 공... 백핸드...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포인트가 또 될 수... 정신이 너무 좋습니다. 문이 너무 좋겠습니다. 저의가요... 부위드의 세븐이었으면... 스타드 보고 계세요. 우위들이 먼지 봉투가 θα 해야했습니다. 팀이 너무 좋습니다. 첫 번째 게임이 계속해서 출발합니다. 안나가니깐... 5대7 2점 차 자 긴 서비스 선수입니다 두번째 게임 점수 차이는 석점 차 연속 공격 아 네 아 스폴 네에에에 찬스 이번엔 대각선 다시한번 유민지에 서비스해 계속 밀어붙이면서 첫번째 한점의 이대 wherever left goes there is also misery it'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eft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